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덕임없는 뒷풀이 방송 두번째판 마피아 컨텐츠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피아는 3명이 지정이 됩니다 시민분들은 나머지는 다 시민이구요 자 마피아분들은 무한리스폰 가능 시민분들은 죽으시면 무조건 나가셔야 합니다 시민인데 죽으시고 안나가시면 바로 영구벤 자 그러면 바로 능력 추첨할게요 자 시민분들 자기가 시민이면 죽으시면 즉시 서버 나가주세요 아 여기 사이코 시민이 있다고요 사이코 시민 조심해야 돼 사이코 시민 맞아 사이코 시민 진짜 무서워 자 새로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괜찮은데 아 나 마피아 하고싶다 나 능력 밝힐래 나 미러링인데 마피아 하고싶어 아 미러링 근데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해야되요 망했다 아니 이 능력 가지고 마피아가 아니면 어떻게 해 아 나도 마피아이고싶다 능력이 아 나 일단 빨리 확정합시다 능력 확정해주세요 아이고 5초 후 스킵합니다 어 됐다 됐다 HM 이거 일단 시작되면 이거 일단 시작되면 아 마피아 아직 뽑지도 않았는데 아 나 슬 아휴 진짜 이거 마피아 마피아 뽑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니 그 왜 다이아로 손목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자 10분간 공격 금지 10분 부적 10분 부적 아 10분 부적 설정 안했다 10분간 공격시 제보해주세요 네 벤할게 그러면은 37분까지 37분까지 됐어요 자 오케이 음 마피아 3명이래 네 마피아 3명이예요 음 하아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아 능력을 되니 바꿨네 내가 아 아 진짜 와 인첸도 안 돼 와 와 와 와 진짜 망했다 야 야 진짜 망했다 오 음 우선 전화 끊을게요 네 그래도 하나는 건졌다 하나는 건졌네요 아 진짜 너무 안된다 인첸트 아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와 너무해 진짜 너무해 인간적으로 너무해 인.. 인간적으로 너무해 진짜 자 어 저분 마피아인가 마피아 확인 명령어 포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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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같다 포도님 마피아 같애 포도님 마피아 같애 자 저걸 물어봤다는건 마피아의 가능성이 있죠 일단 저 빨리 팀 구해야되요 시민이기 때문에 어 애플님도 포도 포도 포도님 저 두분 위험인물 왜 전화를 안받아 애 아 저 또 시민이에요 진짜 마피아 한 번 더 안걸려 아 진짜 마피아진 걸리지 진짜 포도랑 누구였지? 포도애플 포도애플 요주인물 두명 기억해둡시다 포도애플 전화를 안받아 여보세요 마피아죠? 다 물어봐요 진짜 시민이에요? 거기 또 연합하자 아 난 진짜 시민인데 마피아한테 걸리면 죽어요 인첸트 진짜 완전 망했어 시민 시민이라니까요 카치님 거기다 저 능력도 C랭크에요 카치님 저 지금 행동보면 아까 일단은요 마피아 확인 어떻게 해요 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주인물이에요 애플님하고 아이디 뭐였지 또 까먹었어 애플님하고 포도 포도애플 과일 과일 들어간 아이디는 마피아를 물어봤어요 자연사 10분 봐주자 37분에 싸움 가능 37분부터 마피아활동 가능 도티님 도티님 사이코시민 아니면 마피아 같은데 행동 계속 도티님 사이코시민 아니면 마피아 자연사 10분 무적시간이니까 봐드릴게요 자연사도 37분 이후부터는 죽으면 나가셔야 합니다 도티님 카치님 방풀이에요 왜요 왜요? 저 아마 코님한테 전화했거든요 바꿀게요 오케이 아이고 아 얘 왜 전화를 안 받아 자 저 능력 어 여보세요 네 너 마피아야 시민이야 나 시민 나 짜증나 미러링인데 확실해? 아 내가 마피아였으면 그냥 미러링이라고 다 익히고 아 맞다 맞다 너 미러링 아 아 야 너 어디야? 나 대저태 여기 한 여섯 명 정도 시민 모았어 아 진짜? 야 너 장난 아니다? 야 거기에 마피아 있을 수도 있어 여섯 명은 좀 많지 않냐?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내가 인첸이 대박이야 아 진짜? 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 난 인첸도 망했어 나 보호가 보호가 13 13에 어 나이카화염 다 있어 아 진짜? 다 있어 아 난 근데 시민인데 그거야 슬로워야 슬로워 어떻게 쓰는 거지? 내가 버린 건데 슬로워 아 그래? C랭크인데 자신에게 공격받은 사람 1.5초가 느려진대 마피아 보이면 한 대치고 도망가게 밀치기로 한 대치고 도망가야 되네 어 밀치기도 없어 나 지금 강타사의 약탈이야 형 지금 혼자야? 어 혼자야 지금 계속 도망가고 있어 저 대저택으로 갈게 오케이 대저택 파티 초대해줄까 일단? 어 오케이 오케이 초대할게 자 일단은 대저택 파티에 들어갑시다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저 시민이기 때문에요 살려면 대저택 파티를 가야돼요 대저택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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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틴님 도틴님 능력 뭐에요? 저 슬로워요 슬로워 슬로워 그거 아니에요? 한대 치면은 1.5초 느리게 하는 C랭크 쓰레기 능력 있어요 도틴님이랑 야마코님 능력 알았어요 도틴님이 바이어본고 야마코님 도틴님 지금 거짓말 하신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슬로워 맞다니까 한대 맞아볼래요? 야 너 맞아 봐 느려지지? 어 느려져 슬로워 맞다니까 저 때려봐요 저 때려봐요 때리면 안되지 아 누구에요 누구에요? 슬로워 어디 계세요 맞다니까? 야마코님이 마피아라고요? 어 뭐야 어디? 도망가기 쉽겠다 카치님 사이코시민 아닌가? 사이코 맞아요 맞아요 저분 죽일까? 저번에 날 죽이시던분 저번에 날 죽이시던분 저번에 날 죽이시던분 맞아 나도 죽였어 아 그래요? 자 37분되면 죽입시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방송보나봐 도망간다 야 쫓아 쫓아 야 방풀하네 야 방풀하면 안되지 방풀은 아니지 진짜 와 진짜 너무한다 루머님 어서오세요 왜요? 야 쫓아가 시민연합 힘을 보여주자 미친시민 척결하자 미친시민 척결하자 35분이야 2분동안 쫓아다녀야되는데 우리? 여기여기여기 어 저기 사람 더있어요 자 일단 몰려다니자 카치님부터 죽이고 시작하자 재밌다 37분부터요 2분 남았어요 2분 2분 남았어요 지금 35분 35분 아이고 카치님 뭐야 뭐야 애플님 나가지마세요 37분부턴데 배꼽님 뭐함 마피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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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싸우신분 둘다 밴합니다 카치님 어디갔어 카치님 자 밴할게요 자 이런건 안봐줄거에요 제 컨텐츠 참여하시면서 매너만 지켜주시고 즐기시면 되는건데 시비를 턴다 싸운다 이러시는건 아니죠 근데 저분들 가운데 마피아가 있는데 내 혼란인데 자 36분 카치님 위에 올라갔어요 카치님 카치님 어디있어 카치님부터 죽여 카치님 위에 카치님 저 올라갔거든요 자 싸우신분들 두분 강퇴했어요 자 저는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마크 못하셔도 되구요 다괜찮은데 그렇게 싸우시거나 분란일으키시거나 매너플레이 안하시면 그런 분들은 밴할거에요 자 다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저분 어디까지 올라가시나 재미있게 즐기시다 37분 어딨어 카치님 어딨어 카치님 어딨어 저거저거 저거 어떡해 아 뭐야 누가 나 쳤어 이님 때렸어 이님 때렸어 저님이 때렸어 빅네임 빅네임 이님 이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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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줄 수 없다 시민을 쳤어 오오 날라가 나만 날라가 제가 도망가요 나만 막 설치해 오오 막 숨겨나가 누가 능력 썼어 오오 도망가 나가 오오 도망가 폐기 아픈데 폐기 아픈데 폐기 아픈데 저요? 오오 나 도망가 후니님 아니야 나 도망갔어 나 안 쫓아와 오 잡았다 잡았다 자 시민이면 죽으셨으면 나가세요 포무스 저분 포무스 안나가신다 어 여기 야마코 누나 여깄는데 나 안초 근데 왜 포무스님 저번에 손이 걸린거 도와줘 나무로 때리셨어요? 아유 의심했지 조심하셔야죠 포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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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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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무스 포무스 이 게임은 어쩔수없어요 의심살만한짓하면 죽어야되요 포무스 포무스 에이 사이코 시민이 너무 많아서 포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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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마피아가 두명이라 마피아가 너무 불리한데? 또온다 또온다 우리 어차피 사이포시민도 죽이니까 그래요 어쩔수없어요 싸우신건 시민이 너무 무서워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매너플레이만 하시면은 즐기실수있는데 안보여서 무섭다 코무소님 무셨다 코무소님 아 개소가 완전 무서워 나 이군이인거같애 혼자서 오오오오 깜짝이야 낙템이구나 아까 완전 저희는 죽일 뻔했어 일단 도망가자 이분 왜 안맞아? 이분 어디가셨어 코무소 글래디가? 아아 글래디 오케오케 아 이분 김에 모서 김에 모서 손을 찾아야되는데 자 옥상에 뭐 설치되있거든요 자 일단 저는 좀 숨어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네 나 연합에도 못가겠어 나 몇대맞아서 아까 죽을뻔했어 난 보우수에 죽을까 내가? 난 아무것도 없어 보우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보호하나만 주세요 거기 능력도 슬로워야 저희를 죽기때문에 못주겠어요 아 나도 나도 수고 없어 아 근데 빅미님 빅미님 미친시민이죠 어? 야 빅미님 죽일까? 왜요?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이간질 한번 해봤어요 이간질 저 타림쓰고 달려가면 이길수있거든요 아 죄송 죄송 물타기 전에 물타기 태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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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요 저거 가고있어 저거 가고있어 저거 후니님이 마피아인가? 둘이 뭉쳤나? 저분 계속 죽어 도티님이 계속 만들라고 그러네 이거 마피아가 두명이라 또 오신다 저분 마피아 또 온다 아니 근데 도티님이 계속 사람들 저거 만들려고 아니 장난한거에요 빅미님한테 마피아 두명 오거든요 마피아 두명 딱 정해졌네 두명 저기 마피아 두명 정해져있잖아 세송킴님이다 가면 안될다 올라오는거 아이고 아이고 코모 코모님 코모님 세송킴님 뭐 이거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미안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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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코님이 마피아 아니야? 오케이 잡았다 아 저분이 마피아에요? 네네 세송킴님 세송킴님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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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쳤어 한대 쳤어 슬로우 걸었어 마크 채팅에 아까 몇번을 알려주던데 진짜 저분들 누가 좀 알려줘요 채팅에 아 나 살려줘 나 살려줘요 나 살려줘요 나 살려줘요 나 살려줘요 나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어 어 사이 사이 어 어 살려주세요 마피아가 쫓아와요 마피아 쫓아와요 마피아 쫓아와 마피아 쫓아와요 도와드릴게 빨리빨리 나 건물 한바퀴 돌게 아! 한대 또 맞았어 아 나 도티님한테 보호세 줘야겠다 도티님 어 자연사 어 자연사 어 누가 누가 일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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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어 세송킴님 왜 다 무시하고 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살려줘 뒤에 세송킴님 조심해요 저 무시하고 그쪽으로 가요 세송킴님 세송킴님 뒤에 물에 들어갔어 고맙다 오우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갔다 도망갔다 어 도망갔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 bliss 오 일로 오셨는데 そ깄다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마피아 거든요 저쪽 reiter paws 지금 저 따라오거든요? 저 따라봐요 저 살려줘요 저 살려줘요 야 빅미님 시크릿 주주 능력 좋네요 좋죠? 어 치링 치링 오늘은 내가 공주야 저 살려줘 저 살려줘 뒤에 그 뒤에 으악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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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민분들 화이팅 시민 화이팅 꼬무스 꼬무스 안 돼 안 돼 치링 치링 치리링 치링 치링 치리링 야 시가 타임 지배자 쩐다 치링 치링 잡았어 잡았어 야 역시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또 일로와요 또 일로와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놀래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스펀지역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맞아 어 스펀지역 근처에 있으니까 마피아가 계속 오잖아 난데가 난데가 마피아지 아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벙개 누구에요 벙개 누구에요 벙개 벙개 누구에요 벙개 치즈님 같은데 치즈님 같은데 아닌가 그 그 그 카치님 사이코심이 벙개 아 저 위에 있으시네 사이코심 저거 아직도요 딴데가요 딴데가요 저 위에 계시네 저거 어디서 온다 어 나 쫓아온다 나 살려 저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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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어디 계세요 으아아아 아까 거기 아까 거기 아까 거기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살려주세요 어디있어 어디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법을 써야되는데 어 어 어 어 어 이거에요 시즌킴님이에요 여기다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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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치링치링치리링 으아아아 치링치링치리링 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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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민이시구나 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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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어 죽였어 죽였어 어 빨리 가요 어 힘들다 힘들다 야 어 어 일단 살았어 마피아의 맛으로부터 도망쳤어 어 뭐야 어 야 너 왜 죽었냐 뭐야 낙흠이가 마피아였어 슈란님 슈란님인가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미러링이 저 아니에요 야 뭐야 근데 왜 죽었어 낙흠이가 마피아였어 그가 왜 죽인거지 뭐지 마피아인가 봐 지즈님 마피아 아니네 낙흠이가 마피아인가 봐 아 낙흠님 마피아에요 띠 꼬모님이랑? 꼬모님이랑 나칸님 끝 아 두 명? 오케이 다 어디 계세요? 아 어디 계세요? 다 어디 계세요? 어! 어! 놀래라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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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빙님 저 어디 계세요? 단풍님 옆에 어디야? 제주택이요? 저 지금 갈게요 제주택 제주택 코무스님 코무스님 자아 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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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치링 치링 으악 이거라! 바보소님 파워 흠흨 아 홈서 내밀 저 왔어요 제주택도 온데? 제주택 왔거든요 어떻게 해주지 저도 왔어요 대부분 가정 호우님 깜빈 arch 2 debe있어야겠다 너무 무서워 여긴 나도 저만 갑시다 뭐야 뭐야 여기 왜그래 무섭게 왜그래 그냥 결국여기 싸이코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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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내려왔어요 도띵님 아니요 도띵님 살아있어요 지금 안받아요 저 안받아요 계속 그게 도띵님 누구요 저요? 아니요 도띵님 지금 어디갔어요 어 저기 누구있어 어 누나 고마워요 아 누나 고마워요 사법소년 핀치 어디갔어 아 우리 사이코팀이 저거있죠 어딨어요? 저기저기저기 저기서 쏠수있어요? 제가 치링치링치링하고 죽이고올까요? 네네네 저 어르신 해주세요 다시다 스킬 맞으실텐데 어 맞다 맞다 빵 맞고 떨어지시면 저거 다 어디갔어요? 어 저님 나갔어요 마피아님 어 마피아님 왜 나갔지? 들어오겠죠 마피아가 엉큰 뜨면 안되는데 저기 누구있어요 누구야 저기 누구오는데 저 누구야 접지 뒤쪽으로 갔어 저 누구야 담뽕님 설마 마피아가 크린 아니겠지 엉큰 아니겠지 아이고 나큰님 나큰님 마피아인가 나큰님 마피아 아니에요? 마피아셔요 아 친구에요? 나큰님이 누구에요? 귤 삼성 귤 삼성 어떻게 생긴 사람 귤 귤 귤 엉큰 떴대 아 진짜 마피아 한명이야 이러면 마피아 한명이면 절대 못이기지 마피아 절대 못이기지 한명인가? 나큰님 한명인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마피아 새로 뽑읍시다 오케오케 자 마피아 새로 뽑자 마피아 새로 뽑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아직 시민이 많아 몇번을 말해 진짜 HM 마피아라구요 마피아라구요 몇번 몇번을 말해요 말해요 또 물어보면 킥할거야 는웨이크 아 무서워 나 여기서 여기서 마피아인사람은 따로 나가죠 솔직히 마피아인사람은 아 또 시민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 시민이 좋아 마피아인거 같은데 그래서 떨어지셨구나 오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지금 이제 마피아잖아 새로 뽑았으니까요 새로 뽑았잖아 도망가 도망가 너 누구있지 몇명 있어 저기요 저 뭐야 나 스마트부밍이 에러 떴다 마피아 몇명이에요? 마피아 세명이요 도티님 도티님 저 시민 저 갇혔거든요 네 여기 여기 나랑한테 갇혔어요 여기 어디 갇혔는데요 시민 어딨어요 여기 뭐 어떻게 해줘요 거 좀 꺼내주세요 어허 아이디 뭐해요 아이디 띄워봐요 1차 1 시즌킴 1차 1 1치라고 뭐 일치라고! 쳤어요 쳤어요 치즈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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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킹님 마피아! 치즈킹님 마피아! 치즈킹님 마피아! 치즈킹님 마피아! 아 1! 비코님 꼈어요? 네네네 도와드릴게! 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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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닝! 어어어! 뭐야 뭐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보라 마피아! 치즈킹님 마피아! 어! 어! 죽였다 죽였다! 치즈킹!